네, 그러면 보건의료 담당하는 남주현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리병원 두고는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먼저 반대하는 쪽 의견 보면 결국 병원비 올라갈 거고 건강보험책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앞서 배준우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영리병원은 수익을 내고 배당하는 게 목적인 일종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의료기관은 다릅니다. 국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건보 요양기관으로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폭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 대상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의 성형외과 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보는 것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건보 체계를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은 진료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좀 과도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복지부도 국내 의료기관으로의 파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생긴 데가 정말 잘되고 안착해서 뭔가 좀 성공했다 이러면 여기저기 좀 생기고 그렇다면 점차 영리 추구하는 병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좀 크신 것 같은데 과거에 인천, 송도에도 국제병원을 설립하려다가 이게 입법이 잘 안 돼서 무산된 예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의료 산업 선진화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찬성층 목소리도 높고요. 또 미국처럼 돈 없으면 진료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대립이 좀 첨예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아까 진료 허용 과목 4개과라고 했는데 그거 관리는 또 누가 하는 건지 또 그게 잘될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3년 전 복지부가 승인할 당시 자료를 보면 줄기세포 시술 같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의사, 간호사 모두 우리나라 면허를 받은 의료진이거든요.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은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또 제주도도 원래는 지역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만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객과 그리고 외국인에 국한된 그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주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 알아뵙 operated by